아마 지금 정도의 많은 분들은 김만배는 어디 갔냐 그리고 김만배가 부려야 되는 건데 사건 전후를 보게 되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 가운데 키맨이 바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같다 화천대유의 지분 50% 가운데 12.5%는 내 거고 나머지는 모시 관계자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이 양반은 바로 이재명 씨의 정치적 생명을 복원시킨 대법원 판결에 소위 9번 대법관실을 방문한 물론 본인 이야기는 이발소를 갔다 했겠지만 당사자가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대법관과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누굽니까 권순일 씨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걸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글의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게 연루된 당시에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뭔가 연결이 됐을 걸로 봅니다 현직 대법관이 사후뇌물을 약속받고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줬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엄청난 사건인 거죠 김만배가 불어야 되는 거죠 4명 중에 남욱 유동규 정민상 다 여름 불었지 않습니까 대장동과 대선자금 수사를 위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팀을 아마 보강하는 모양입니다 대검찰청이 검찰 연구관 3명을 서울중앙지검 반비수사 1, 3부에 각각 파견했고 검찰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인력을 추가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수사라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경륜이 중요할 거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능력이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라고요 모든 검사들이 이런 특별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않을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아주 이런 데 빨군의 능력을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소수의 엘리트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검사들을 아마 파견한 모양입니다 그런 검사들은 과거에 경력도 하려 하지만 딱 여러분들 뭐죠 범죄자를 앞에 대어놓으면 감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도 글을 오래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글을 쓰는데 감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감 노하우 그거는 뭐 그냥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일종의 암묵적 지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감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수사관들이 동등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그런 감을 가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이번 사건에 아마 투입해가지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풋배 수사 1부와 반풋배 수사 3부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의혹을 수사하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접근인 김용민주용관 부원장의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딱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딱 나오니까 한 시민이 핵심을 딱 그냥 찌릅니다 변죽 울리지 말고 베테랑 모심은 뭐하냐 수사할 놈은 김만배다 그런데 김만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냐 김만배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키를 지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수사를 안 하냐 국힘도 엉킨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김만배를 왜 이렇게 족치지 않냐 김만배가 다 해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권순일 전 중앙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여러분들 관련된 그런 의혹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퇴직한 이후에 화천대유의 김만배로부터 뭐죠 봉금명식의 그런 형식의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제가 볼 때는 사고 내물죄인데 저의 의견뿐만 아니고 부장판사로 갓 여러분들 나오신 분이 장문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내물 정도 먹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뒤집혀질 정도 사건이다 현직 대법관이 재판거래 여름 관련됐다는 그 의혹 자체 그런데 그 부장판사로 그만두신 분 말씀은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재판거래 의혹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베테랑을 모시면 뭐하냐 수사할 사람은 바로 김만배인데 김만배가 키를 갖고 있는데 김만배에 대한 이런 수사 이야기는 왜 안 들려오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검찰 수사하신 분들이 또 에러도 있고 또 사안에 접근하는 그런 전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결국은 뭐 다 챙겨준 거 아닙니까 김만배가 뭐가 예뻐가지고 뭡니까 수천억을 김만배한테 그냥 넘겨줍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김만배가 챙겨준 거죠 뭐 동업을 한 거죠 김만배가 뭐 다 이렇게 저는 뭐 학술 고대합니다 권순일 씨가 재판거래와 관련된 그런 의혹에 대한 것이 ccbb가 가려져 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비용을 치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편이 도시도네 도시도네 한글자막 by 한효주